1. 2. 2. 2. 2. 2. 1. 2. 2. 3. 여기 뭐 있는거 같지 않나?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자 봉거지 털러 갑시다 봉거지 자 봉거지 자 봉거지 자 봉거지 아 아 이 친구는 뭐지 공작에 중3주의 뭐하는거야? 으아 아 으윽 아 으윽 으윽 아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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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는게 있다는데요. 그건 뭐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잡아죽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잖아 그래 끝났지 아 두목 습격이구나 두목 습격이구나 포인트가 여덟개 있죠 이거 좋네요 앞에 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네 이비로 할거면 이게 훨씬 낫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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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락 직전에는요, 빙단 두목들이 찾아와서 골값을 떠는데, 그 때 두목을 잡으면 나중에 보스전에서 두목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좀 더 편하죠, 이랍가. 어린이 과학이 이게 희한하네? 왜 이렇게 맵의 위쪽에 있을까? 얘들 왜 도망가지? 뭐지? 그렇죠. 왜 갑자기 쏟아져 나오자가 다 죽어온지는 잘 모르겠지만, 아무튼 뭐 좋은거죠. 네. . 저 위에 쟤들을 다 잡아야겠다. 임명 그게 안풀어지네요. 저 위쪽에 종이 있었구나. 방금 뭐지? 걔 왜 사라졌죠? 저 위쪽에 있는 거. 저 위쪽으로 가면 안 돼. 안은 왜 사라졌지? 저 위쪽으로 가면 안 돼. 2층에 또 뭐 있지 않나요? 2층에 자, 끝입니다. 런던 시대도 이제 그러면 갱단전투 할 수 있겠네. 저게 갱단전투 생겼죠? 저게 갱단전투 할 수 있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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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면 틀리고 싶다. 저게 갱단전투 할 수 있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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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인가요? 저게 갱단전투 할 수 있겠죠? 저게 갱단전투 할 수 있겠죠? 자 런던시내 정복에 있습니다. 이제 웨스트윈스터 하나만 남아있네 주요지역은 일단 기차 은신처를 이동해서 그 좀 잡읍시다 돈차 있는 것 좀 뺍시다 으흐흐흐 음 seems a letter has come for Jacob 저 스트랜드로 가죠. 자, 기사단 사냥입니다. 지금 제가 레벨이 7이죠? 7이고 쌓이면 저거 해야겠다. 지금 최선이랑 주시면 돼요. 지금 제가 이 정도면을 못할수록 매일 예정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을 다 정도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제 아마 카드의 상자에 맞게 잡á 수 있습니다. 그러면, 신호와의 구역을 해야 합니다. 저게 상황이 세지 않는것을 하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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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처리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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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죽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이리와! 이리와! 자, 뭐 살아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지, 뭐. 자, 시체라도 데려다 드립니다. 자, 뭐. 왜 이래? 왜 이래? 방금 뭐 이벤트 꼬인거 같죠?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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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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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성격이 이 자세히 필요한 사람은 없지 않나? 어쨌건 해결해 줬구요 이 시체... 현상금, 포상금 사냥이 이게 좀 그렇네요 퀘스트 자체가 좀 그렇네 이게 그 아 이게 납치하는건 좋은데 일단 최대한 그걸 받으려고 보상 받으려고 그러면 살려서 가야되고 일단 두번째로는 그걸 어디까지도 운송해 가야된다는게 좀 그렇네요 그냥 템플러스 양처럼 깔끔하게 죽이고 나오면 되게 쉬울텐데 아 아 아 아 아 상점 틀렸다가 다음 미션 갑니다 상점 틀렸다 상점 틀렸다 고맙습니다. 위에 있구나 자 이번에도 포상금 사냥입니다 총 사거리가 안되지 총 사거리가 안되지 총 사거리가 안되지 다가앗아 나야! 배우는 악상 소금이 잘라야 사거리가 안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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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. 굉장히 많이.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다음 30분 안에 제가 이걸 다 할 자신이 없네. 일단 해보죠. 일단 해보죠. 새 영상 끊죠.